오늘 놀이라는 것, 그 본질은 뭐냐면 과잉 집중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과잉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격 연상을 해요 먼 기억끼리를 결합을 시켜요 먼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최근에 인출 안 해본 옛날 학습했던 것들이 다 링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직접적 관계가 아닌 2차적 관계에 있는 아이템끼리 결합을 해요 요즘 매일 그런 걸 느낍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형상화를 하면서 스카플라에 붙었던 근육들의 이동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간단한데 그걸 못 봤던 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나 쓰러지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게 학습에서 개행이 돕니다 나 쓰러지기가 왜 학습의 핵심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나 쓰러지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원격 영상입니다 그동안 내가 친근하게 봤던 게 아닌 다른 측면이 확 부각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쓰러지는 거예요 나 쓰러지는 단계가 자주 일어날수록 그 사람은 관찰이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관찰이 이외에 이 책 저자가 관찰을 첫 번째 이었나 하면 자 관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관찰이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? 관찰이 우리 인간은 관찰을 잘할 것지만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관찰을 잘 못합니다 의외로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예측 능력이 뛰어나서 관찰을 못합니다 자 두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대화를 해보죠 왜 관찰을 못하느냐 하면 대화를 해보면 아이고 뻔해 당신 뭘 말할지 내가 알아 내가 결론에 먼저 가 있어요 내 예측이 빨라갖고 됐죠? 자 그럼 뭐냐면 대상이 있어요 내가 항상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오늘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난 그 사람의 패턴을 다 알아요 제 친구 또 저 이야기 하려고 하고 내가 미리 저 사람 결론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결론에 가 있을 거라 그 사람 하는 모든 이야기는 뭐죠? 뻔한 거예요 뻔하면 그 사람 속으로 못 들어가요 관찰의 시선이 잘 보세요 타켓에 대상한테 도달을 못해요 자 보세요 이게 내가 관찰한 대상이요 내가 시선이 여기 있어요 시선이 관찰을 하러 가요 가다가 중간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건지 내가 예측을 해보래요 그럼 돌아와봐요 스탑 해보래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액자로서가 전달해 준 게 뭔지 알죠? 평생 그거 보라고 했던 거 평생 그거 보라고 했던 거 그게 경청이요 그게 왜 대기업 했던 거 이병철 회장이 자기 아들한테 그걸 그렇게 강조했느냐 경청은 진짜 어려워요 경청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? 그거 관찰이 어려운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브레인은 본질적으로 예측 머신이요 예측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어난 두 가지 병폐가 뭐냐면 선입견하고 편견이요 예측이 너무 빨리 투사해버린 거예요 그 예측의 능력도 아무래 간찰이 좌절되어버리는 거예요 스탑 해버려요 대화 중에 두 사람이 이야기해보면 말이 잘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그 내용을 추적을 쭉 하는데 두 사람이 이 보호폭의 리듬이 같아야 돼요 한 사람이 더 빨리 예측을 해버리면 싱거우스 대화를 못해요 뻔한 이야기라고 아예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 사람 안으로 관찰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관찰이 먼저 하는 방법이 경청 습관을 바꿔야 돼요 워낙 우리 브레인은 예측 머신이기 때문에 항상 결과부터 먼저 딱 봐버려요 그럼 답답하게 느껴져요 뻔하기때문에 경청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관찰에서 중요한 거는요 시선의 방향하고 시선의 높이입니다 최진석 교수가 그걸로 갖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좋은 이야기예요 최진석 교수는 항상 그 레파토리 딱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선의 방향 그런데 나는 시선의 높이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최진석 교수는 그런데 시선의 높이도 중요하고 시선의 방향이라는 축을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더 드러내요 그게 중요합니다 보는 것은 내가 의식 상태에서 보는 거고 보여지는 것은 내가 비의식 상태에서 내 습관적 반응이 무식적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시선의 방향 시선의 방향이 진짜 중요해요 자연의 비밀은 한 번도 가려져 본 적이 없어요 단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낯설어지기는 시선의 방향만 돌렸을 때 전적으로 낯설어져요 우리의 관찰의 대상이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고 확 등장해요 그때 우리는 놀란 반응이 동반해요 그 놀란 반응이 학습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